우리 와라스 오우 네 자기야 마이파봐 우가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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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마음은 더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소식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나는 눈도 못 맞추고 깜짝인지 골라인지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마 너를 너무 사랑하지마 우리대로라면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 한다면 집으로 나를 불렀지 나는 기대했었지 나는 기대했었지 꿈고 꿈고 또 굶어 네가 해줄 맛있는 저녁 기대하며 상상하며 손가락을 든 그 순간 이렇게 맛없어도 되나요 되나요 도대체 무얼다운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넌 알 것만 같아요 맛이었더냐 내게 묻네요 묻네요 또 내게 무슨 일이 있나요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글 떠주네요 날 살려줘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를 통해 안 그녀의 소식 영어 애플 중국어 학원을 가지는 날 날씨 없나 없네요 그런 그녀 갑자기 내게 연락해왔죠 다시 한 번 JOHN junto 그를 하겠다 하네요 예예예예 난 괜찮다 배부르다 말을 했지만 혹시 나는 또 마음에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맞았어도 되나요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맞는 건가요?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어떠냐 내게 웃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학원을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를 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? 이게 사람이 맞는 건가요?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어떠냐 내게 웃네요 웃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저기요 배불러 아이 배불러 배불러 좋아요 좋아요